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 12시간 정도를 예상합니다 이 시간 또한에는 기본 과정을 토대로 심화학습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 강의는 결론적으로 기본 이론 강의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공부를 학습을 했다면 저희들 심화학습 부분은 그 중에서도 핵심되는 내용과 좀 더 심화가 필요한 사항 부분에 학습을 진행을 할 거고 또한 저희들이 어떤 기출문제 대표 사항에 대한 기출문제를 여러분들하고 학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답안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자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심화학습은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답안에 녹여내느냐 그 녹여내서 여러분들이 고득점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체손사에 합격을 하느냐에 대해 저희들 그 주관점을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강의는 기본 강의에서 기본 이론 강의에서 자동차보험 개요부터 손해사정실무역 실무역 여섯 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36시간 정도를 저희들 강의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본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기초를 토대적으로 기초를 탄탄하게 이루어 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반복이 돼야 될 거고 그런 반복 전제하에서 지금부터는 약 32시간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만 심화학습 과정에서는 핵심이론 강의 중심으로 핵심과 심화이론사항과 기출문제사항을 저희들이 같이 학습을 할 것입니다 물론 다음 단계에서는 종합문제풀이 실전모의고사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심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전혀 자동차보험 이론과 실무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초를 우리가 기본강의에 충실했다면 심화 과정 부분에 대해서는 동차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분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저희들이 공부를 2년차에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핵심 포커스 다시 어떤 핵심적인 사항 부분으로 학습을 진행을 할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진행을 같이 하신다면 다음에 종합문제풀이에서 또 한 번 더 핵심사항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풀이를 하고 나머지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그런 푸는 방법과 그다음에 모의고사 정도를 여러분들이 약 6회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게 된다면 자동차보험 이론과 실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방 구성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저희들 2015년에서 2023년까지의 기출문제를 이렇게 유용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저희들의 학습은 카테고리 자동차보험 개요법 등 손해사정 실무 6개 정도의 카테고리상에서 이렇게 본다면 저희들이 관련되는 법령 해서 우리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민법 그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특립법 등에 대해서 기출되는 문제가 약 적게는 15점에서 많게는 25점까지 기출된다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 드렸지만 이 분야가 점수배점이 약 20점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절대 등한시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항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튼튼한 토제가 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자동차보험 약관과 그다음에 지역기준에서 어떤 이론적인 문제 그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이 몰고 그다음에 보상 책임이 뭐고 그에 따라서 직업보험금 계산하는데 모든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을 저하고 몇 번 공부를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귀에 딱지가 붙듯이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착한 그런 학습기초가 주어질 테니까 조금은 난이하고 어떤게는 어렵더라도 따라와 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리고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아마 기본 강의를 할 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시행령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같이 백률로 구성을 해서 자료를 업로드 시켜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참가하시고 자동차보험 약관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를 진행해 가면서 개인용 자동차보험 업무용 자동차보험 영업용 자동차보험을 똑같이 백률로 구성해서 일정 부분이 개인용 자동차보험이 우리 교재들이 대사수가 보면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은 개인용 자동차보험만이 아니고 업무용과 영업용 나아가서는 특별약관이 우리가 구성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업무용과 영업용에서 표준약관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제가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시험 치기 전에 자동차보험약관과 관련 법령에 특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해서는 적어도 각각의 두 개에 대해서는 3회 정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독을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험에 임하시야만이 어떤 문제가 기출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백지를 낸다든지 그 다음에 전혀 다른 포인트에 나아는 것이 없습니다 현행 우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보험약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동차보험 이론과 실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실무적인 관점에서 합의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문제에서 일정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손해사정실무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사자가 어떤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되느냐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수험생으로서 학습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렇게 보신다면 우리가 2005년에서 2023년간이 챕터 1과 2가 우리가 저희들이 보면 자동차보험의 개요와 그 다음에 관련 법령이죠 거기에 대한 기출문제를 보시면 2005년도부터 2023년까지 해당되는 챕터 1, 2에서 나온 문제를 한번 보신다면 손해보장사업 손해보장사업 손해보장사업이라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입원환자관리제도 가불금 우선직업금 가직업금제도 가불금제도는 자배법에 대한 문제고 우선직업금은 자동차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문제고 가직업금은 자동차보험 약한 문제인거죠 아마 제가 이를 기본강의를 할 때는 보험금 보험금 청구권 손해배상금 청구권 가지업 청구권 그 다음에 우선직업금 가불금 청구권에서 각각의 금 뭐 뭐 금이 나오는 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다음 정말 저희들이 민법에서는 그 다음에 자동차의 법령에서는 여기 보면은 가장 많이 기출될 수 있는게 법정상속인 합의권자 보험금 손해권자 이 결론적으로는 민법의 상속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출되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운행자 보유자 피보험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끔인거죠 해당사항에서 묘약하게 그 사항이 정리되어 있는 사항을 기술하는 것은 어느 누가 공부를 학습하시는 분들은 다 학습을 하신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무언가 내가 차별되는 답안은 뭐냐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합의효력 문제도 우리가 합의와 인간이 되지만은 후발적 손해에 대해서는 합의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보상책임 그 다음에 보상책임과 배상책임 상속문제도 똑같은 문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아마 제가 그때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그 다음에 입원환자관리제도는 각각의 그 전년도에 각각의 관련되는 자별법에 대한 어떤 법령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슈가 돼서 그 다음에 기출된 상황이고 나머지 보면 피해자보호제도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아주 광의적으로 폭넓게 전체적으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학습에서 정리가 돼 있느냐를 묻는 질문이 문제였죠 그 다음 형사처리 처리특례법이 내나 처벌특례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문제인거고 자배법과 민법상의 책임비교 자배법 우리 책임을 질 때는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민법이 있는데 왜 자배법이 생기느냐 그에 대한 비교가 뭐가 있을 거다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사업이 내나 손해보장사업의 일부분인데 좀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 표현한거죠 그 다음 또 상속인과 태아의 상속 그 다음에 자배법상 다른 사람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약 5년 정도의 기출문제는 잘 기출이 안 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1에서 요정도 요정도 됩니까 요렇게 정도는 잘 기출이 안 될 거다 왜 그러냐 중요하지만은 기출이 되었기 때문에 또 기출한다는 것은 조그만 가능성이 낮다 그러는데 사실대로 꼭 그렇진 않았죠 우리가 요 근래는 기출된 문제도 다음에 바로 약간 변형을 해서 기출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3년차 정도까지는 기출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요 위에부터 4년차 그 다음에 5년차는 일정 부분 기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그 위에서는 항상 기출이 가능한 문제이고 이거 위에 또 사항에서 별도적으로 우리가 약술형으로 기출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출문제는 저희들이 하나의 문제의 중요한 문제가 적어도 오랜 기한 동안에 만들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유사하게 문제가 기출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두시고 이 부분을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은 배점 사항이 그냥 챕터 1에서 그냥 이렇게만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항상 사례문제라든지 이렇게 약간문제라 이게 합산이 되어서 사례문제와 합산이 되어서 그게 그 문제에서 어떤 서술형 문제나 약술형 문제가 기출력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상황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병행을 해 주셔야 된다 심화학습의 과정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학습하시는 과정은 어떤 우리가 기본 기본 강의는 제가 광의적으로 아주 폭넓게 했다는 강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어떤 이런 시험 대비 강의 심화학습 과정은 그 강의적으로 행사항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의 줄기 가지를 보는 그런 각각에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 위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앞으로 강의해 나은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기출이 된다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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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기준으로 이런 핵심 키워드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제안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것 이런 약술 서술형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례 문제가 있고 계산 손해 사정실문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조그만 강의를 설명을 드리면 약술할 때 그냥 설명하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명하시오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논하시오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해라 라고 약술하시오 이런 서술하시라 하는 문제는 있는 사항을 통상적으로 그대로 작성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슈가 되는 사항이 없습니다만 논하라고 이렇게 놓을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학술의 대립 또 뭔가의 판례와 그 다음에 실무와 맞 좀은 다른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 논하라고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 출제자가 기출했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뭔가 다른 관점 각각의 운영은 되지만은 다른 관점들이 있고 그런 사항에서 우리 대법원 판례라든지 어떤 다수설이라든지 실무는 이래이래 하고 있다는 것을 작성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술서술형 놓을 때 설명하시오와 논하시오 문제는 반드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관점을 체크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사례 문제에서 약술서술 논다는 걸 말씀 많이 들었고 계산문제 그 다음에 손해사정실무 이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기본강의와 기본서를 중심으로 기본강의를 저희들이 36시간 했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상황의 심화학습 과정을 지금 예상한 제가 32시간 정도가 될 거라 말씀드렸는데 이 심화학습 과정은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기본강의에서 일정부분만 발췌해서 여러분들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본강의에서 아주 기본상적으로 공부 학습했던 사항을 우리가 핵심 강의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가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답안을 쓸까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더 알아야 될 상황은 뭘까를 학습하는 시한이기 때문에 항상 목차와 핵심 키워드를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기본강의는 기본서에 여러분들이 포스트잇이나 그 다음에 펜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를 첨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참고서 또는 기본이 되는 자료가 되어 있다면 지금 심화 과정에서는 내가 답안을 선다는 생각에 1차 답안 연습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목차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대학노트나 탭이나 연습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연습장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학습마다 사람마다 학습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것과 그 다음에 답안을 잘 표현해 내는 것은 다르다 채점자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많이 이 친구가 많이 아는 것 같다고 여러분들을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사항을 가장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답안을 서술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항상 즉 버튼은 우리가 어떤 서술형 문제를 답을 다 a에서 z까지 다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목차는 우리가 1번 이 버튼 해서 이렇게 목차가 이렇게 있으면 목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되었으면 다섯 개 정도 되었으면 목차는 딱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 여기서 한 칸 정도 돼 있어 가지고 여기는 이 목차에서는 키워드를 무엇, 무엇을 적겠다 여기에서는 키워드를 무엇, 무엇을 적겠다 키워드로 되는 단어만 예를 들어서 운행자 책임 운행, 뭐 운전자 사건 이런 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시면서 공부를 해 주시라 그리고 밑에 여백을 좀 두시라 한 3분이 이런 여백을 두셔서 이런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어떤 기출은 어떨까 여러분들도 문제를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여러분들한테 예상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다른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학습을 할 때 그에 참고해서 아,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다 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다음에 모의고사 정도 시험칠 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서 딱 지금부터 목차를 적어내는 습관 그 다음에 그럴 경우에는 목차가 적게 목차가 적어지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답을 적겠다는 연습을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사지선당형 문제는 객관식 문제에서는 객관식 문제에서는 100점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서술력 그 다음에 논술형 이런 시험 문제에서는 100점이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출제자의 의도와 다를 수가 있고 또 표현하는 부분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내가 많이 아는 상황에서도 그 마지막 시간에 그 다음에 90분 동안에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물을 여러분들이 쓰시면서 정말 체력이 체력이 녹다운 됩니다 고갈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다 끌어낸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끌어내는 방법을 그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1년 정도 공부했던 상황을 놓치지 않은 그런 다방 구성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걸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중심으로 여러분들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서 학습을 진행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자동차 보험의 개요와 그 다음에 자동차 보상과 관련된 법률 중심으로 공부를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